되죠 야 너네들 잘 봐라 왜 이가 움직여 줄게 좋다 좋다 좋은 기회가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광수야 야 얘 왜 너답지 않게 침 울린거야 침 울렸어 야 그 정도를 좋아? 너무 좋아 너 오늘 아예 그쪽으로 갈거야? 미안해요 미안한 전화가 됐어 빨리 아니야 아 이거 이거는 어? 아, 끌기나다. 어? 아, 그렇지. 역시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선방했다, 선방했어. 이마 괜찮냐? 8개 날리하게 걸리셨어요. 야, 그러면 많이 걸린 거야. 선방한 거야, 선방한 거야. 10개 들어있는 거 아니야? 10개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우리가 한번 시작해볼까? 나 연달아 두 개만 갈게. 저 모자 뭐야? 저 모자 뭐야? 레옹 모자 아니니, 레옹? 아, 아픈데? 어떻게 참았어? 난 아파도 너무 좋아, 지금. 즐겨! 너무 재밌어. 소민이는 전형적인 그, 약간 그, 봄나들이 룩이네. 아, 아우. 오늘도 소민이도 이뻐. 오늘 그, 약간 봄날에. 프레시맨 같아, 대학교. 아, 지금 입에서 오늘. 형 진씨 그에 대해 한 명도 안 쳐다봐. 형 진씨 그에 대해 한 명도 안 쳐다봐. 다 멀리 먹는 거 아래? 다? 다 저기 아파트만 먹었어. 어떻게 이렇게 딴 생각들을 할까? 대단해, 대단해. 누나 나이가 좀 많지? 인정, 인정. 소민아, 달걀이나 깨. 잘해, 잘해. 이렇게 해야지. 아, 깨졌다. 야, 몰라. 동점, 동점, 동점. 형 몇 개나 죽여나갔지? 형 두 개. 두 개만 다 걸 Bast. 그래서 뭐가 좋은데 저 팀이. 아,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해요. 승리한 이강수 팀은